네 then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사 쿵굴입니다 우리사쿵굴想의 GTA5기획컨텐츠 죽음의 소영돌이에 3대 пар ont 소용돌이같은 uf 모양의 추가기물위해서 상대방 Eagle McCarthy를 우리팀 어벤져스다 한번 해보자고! 다노컨 내가 널 사랑하면 안되냐? 고만 사랑해 왜 갑자기 사랑에 빠진거야 저 형 사랑꾼이야 고고고고고고 이거 일단 막해 맑해 자.. 여기 땡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그.. 소용돌이있죠 소용돌이 소용돌이를 또 이용한거죠 어 뭐야? 뭐가 떨어져! 저건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위에서 부패 떨어진건 계속 떨어져요 저거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조이지 마세요 자 포를 쏘면 안됩니다 어 포를 쏘면 안된다 했죠? 입 닥쳐!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안돼 관전은 안돼 관전은 모두 야매농다 어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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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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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전은 모두 야매농다 오케이 갑니다 1대1가자 1대1 처음부터 가자 밀탱크 나 먼저 갈래 아 형 먼저가 야 우리팀 우리팀 저스트펄스 우리팀 저스트펄스 일당백 가자 저펄고고 저펄고고 오 저펄 고고 갑니까? 어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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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펄 가라 너의 위력을 보여줘라 저번 코끼리 싸우면서 저펄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지 그 이후에 다음은 누구냐? 다음은 누구냐? 다음은 타로구만 현재 타로는 여자친구가 있지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건 말살해버려라 와 쟤 주댕이 개빠르다 쟤 컨트롤 봐 저건 한번 헤어져 본자만 알수 있는거야 모만해 상처받자나 사모장도 사모장도 지금 동지감을 느끼고 있는거 여성 대단하군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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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야 저펄 저펄 끝내버려나 이제 야 마무리 어 피니쉬해 야 너무놀아졌다 유캔세이 빨리해 너는... 너는 스토커일 뿐이야? 야!!! 어... 다음은 누구냐? 사랑 앞에 졌다 야 다음... 다음 야 레알다이 가라 레알다이 오케이 레알다이 고고 광타리다이 형님 보여주마 광타리다이 어디야? 어딨어? 19년 모솔의 힘을 보여줘 19년 모솔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? 24년 모솔! 23년인가? 아 어디다 쏴? До후ㅎ 레알아 진짜 진짜 광탈이다 이다 오케이 루도빈 가자 루도빈, 너 21살이냐? 왜 전부 목소리지? 예ام 오오오오오오오오 나한테 아 뭐? 나한테 나도 미끄러진다고 아니 왜 같이 따라가 하하하핫 이게 비가 와서 미끄러지겠다 야 거기 두 명 나와 2대 2 하자 어? 다 나와 형님 다가질까여? 야 되 되겠어? 다가져 다가져 다가와 1대 4 덤벼 쯧 오케이 가자 나 그럼 나 뒤로 갈게 수고해 하하핳 으아아아아앜 나랑 역순 세라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너 뭐야? 야 너 뭐야? 아 한방에 뒤졌어 너 왜 거기 올라와있냐 야 다 나와 다와 다와 동정력이 상승하는군요? 어머어머어머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공원아 형이야 공원아 형이야 공원아 형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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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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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관전 근거리로 넘어가시죠 아니 충분히 관전했는데 야 내가 죽으면 관전할 사람도 없잖아 안돼 아니 왜 자꾸 미끄러지는거지 아 이거 한번 한번 힘 받으면 끝나네 야 다 나와 뭘 다 나와 끝인데 형 형 너무 흥분했어 바로 가자 야야 나랑 영혼의 듀오 저스트펄슨 따라와라 로도빅 그 태클 나에게 양도해라 그렇게 싸우면 안 멈춰야 야 순서별로 가자 호헌이랑 왈도랑 가자 아 그래요 조펄 나가라 가자 가자 숙독쌤 같이 갈거야 아니면 어 어 어 그러니까 이순군은 천안이군 천안 싸움이군 이게 바로 집안 싸움이야 천안 대첩이군 천안 야 날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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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루피 야 찍어 찍어 그렇지 찍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아 나이스 저펄 좋아 잠깐만 잠깐만 저펄아 저펄아 통크에 밀린다 통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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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저펄이 하이파이브 한 번 치자 하이파이브 들어와 다음 들어와 다행이다 간다아아아아아 오 난 여기 올라갈건데 흐허허허헛 저리 가요 아니 안갈건데 넌, 넌 부대 복귀나 하세요 부대 복귀나 하세요 야 어디간 으허허헛 저리 가 군대로 돌아가 곰문라 저련란 말이야 도망가! 도망가! 야! 접어라! 수령아! 수령을 뽀뽀 한번 하자! 뽀뽀 한번 하자! 쓰담쓰담인데 어 지금 포 쏘는거에요 지금? 어?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왜요 겁나십니까 아 저쪽 가있어 겁나십니까 아 저쪽 가있어 되게 설렌다 좀 기다리래 좀 기다렸죠 얘들아 다 나와라 그냥 알아서 조져라 알아서 조져라 노인공격하라 노인공격 공격 형 형 나이가 많아도 숫자가 많으면 어 잠깐만 야 뭐야 뭐야 왜 두명 떨어져 어어어 잠깐만 웃기고 있네 아재 서요 아재 서요? 아재 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재 요즘 간단간다 하신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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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았다 와 상렬히 커트로 사망했어 하하하하 이기는게 정의 아니겠어? 이기는게 정의 아니겠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시다 자 이제 전면전 가죠 전면전 자 이제 전면전 가죠 전면전 아 5대5인가요? 5대5 5대5 샌멘즌 샌멘즌 샌멘 라멘다 맛있겠다 특히 나루토가 먹는 라면 먹고싶다 아 인정 그 골뱅이 육개장에 나오는 그 골뱅이 뱅뱅뱅이 골뱅이 어묵이죠 어묵 맛있겠다 이게 나루토 아니야? 아 자꾸 폼 쏜다 자꾸 통구 통구 진짜 아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롤리팝 떨어지니까 아니 롤리팝이래 롤리 롤리 롤리팝 롤리팝 와 그 노래 개 오랜만에 듣지 아 전방에 날치여 아 날치여 아 잠깐만 물 끄고 잠깐만 나왔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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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중기 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레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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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레아라 아니 레아라 왜 그래 아니 같은 팀이야 아 아니 왜 나를 보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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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3대1! 3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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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한번은 캐리한다 삼호장 일회용 캐리용 한 번은! 한 번은! 그렇지 살았어! 저게 걸렸다 저게 걸렸다 역시 역시 일회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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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자전 오 좋아좋아 고자전 고자전 올라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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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헷갈리면 떨어지지 방향 헷갈렸다 쟤 아아 I believe I can fly 아니야 아니야 할만큼 했어 할만큼 했어 적이지만 인정해주지 인정해주지 우리 레알이를 응원해주세요 자 가자 야 우리팀은 저펄이 혼자 나간다 가라 저펄 우리는 우리는 다 간다 야 토크 떨어치지마 야 저펄아 니가 안경 쓴 새님이 아니란걸 보여줘 가자 보여줘 보여줘 디펜스 디펜스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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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펄이가 이길거라 생각해 어 어 싫어 같이 가자 와 뭐야 저펄이 떨어진겨 야 나 변기에 물내리는줄 알았어 그렇군 다가자 좋아 형님이랑 떨어져서 그냥 했다 자 오 방향 헷갈려 타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 으어어으ㅜ 에 performing 아 팀에요 지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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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! 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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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아 형이야 레알아 아니야 아니야 2대2야 날치형 뭐에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뭐래 지금! 아 아니 우리 어디로 올라와 아니 여자친구도 있는지 말이야 야 마무리다 피니쉬 빠샤 같이 가자 아니요 전 안갈건데요 형 먼저 31살 되세요 전 아직 5년 남았습니다 게임 엔딩 보는 줄 알았어 영화 엔딩이야? 이겼다 이겼다 돈 진짜 많이 준다 좋다 이거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